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드디어 9월 모평이 코로나 시국에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여러분 무사히 잘 치러냈죠? 시험은 큰 이슈 없이 그냥 무난하게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컷이 92점일 것 같지만 현장에서의 여러분들의 체감온도는 좀 더 높았을 거라고 예상이 들어서 아마 그 밑으로 92에서 88 사이가 되지 않을까 선생님의 예상으로는 특이한 문제는 없었고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사항이 예측이 됐던 등비급수 문제가 간단한 3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됐다는 거 도형 문제가 아닌 그게 이제 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수능에는 안 나오겠구나라는 건 엄청 섣부른 판단이 되겠죠. 수능 때는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는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빈칸출원 문제가 결국 이제 수학적 귀납법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다시 학류가 통해서 수체가 되느냐라고 고민을 했는데 허를 찔러버렸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에 해야 되는 그런 대비책에서는 사실 좀 더 다양한 문제를 자꾸 접근해야겠다. 뭐 이런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빈칸출원도 이제는 꼭 이거 내겠다 라고 해서 이거 나오겠네 라고 예측하기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평가하니 이런 우리가 뭔가 이렇게 예측해보고 그리고 그거다 라고 생각해서 어떤 그 한 곳만 예측되는 것만 파는 어떤 공부를 뭔가 좀 디스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좀 열려진 마음일 것 같고 그리고 킬러 소재로 생각을 했던 문항들이 결국 이제는 수원 하나 그죠? 그러니까 수원에서 하나, 학류와 통계에서 하나, 미적에서 하나 라는 게 이제 이거는 좀 이제 우리가 얻은 수학일 것 같아요. 그래서 미적에서의 미분이나 적분 킬러가 둘 다 나와서 어쨌거나 수원 학동 중에 크로스로 결국은 29번이 나오느냐 라고 했을 때 이제는 그런 쪽보다 그냥 미적 킬러 하나, 학통 킬러 하나, 그리고 수원 킬러 하나 그죠? 근데 뭐 사실 킬러라고 부르기엔 좀 부끄럽긴 해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역시나 킬러옵은 사실 굉장히 짧은 편에 속했고요. 킬러옵은 되게 짧은 편에 속했고 상대적으로 역시나 뭐 준킬러성에 대한 문항들 아마 시험 치르고 났을 때 우리가 이제 6평을 통해서는 아, 도형이 너무 어려웠다. 학류과 통계가 너무 어려웠다. 라는 느낌이 뭔가 이렇게 상징적인 어떤 그죠? 뭔가 단언에 치우치는 어떤 그런 게 있었다면 이번 9평은 아주 그런 게 없이 골고루 낸 것 같아요. 골고루. 그래서 어떤 특정한 단언이 뭐 어렵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가장 상징적으로 머리에 기억에 남는 문항이 아마 그래도 21번이지 않을까 야, 상가함수 상가함수의 주기성과 대칭성이라는 어떤 소재가 너무 뻔하고 맨날 우리가 물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아, 그런 문항이 조금 깊이 있게끔 출제가 됐을 때 아, 요런 게 또 나올 수 있구나. 그래서 야, 그래 상가함수가 또 직접 범위가 되면서 이런 직접 범위 속에서 뭔가 킬러 소재로도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게 조금은 우리가 또 참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문제를 푸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긴 해요. 어, 그게 이제 좀 두드려졌을 것 같고 어, 그 밖의 문제들은 어, 그냥 느낌이 있다면 좀 어, 미적 문제가 어, 그죠? 미적분에 해당되는 문제가 어, 사실은 조금 더 준킬러성에 해당되는 문항에 대한 빈도가 있어서 아마 그런 면에서 또 우리가 어, 뭔가 논리적으로 꼼꼼하게 풀지 않았다면 어, 조금은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서, 그죠?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는 뭐, 어, 무난하게 나왔고요. 어,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랑 이제 어, 이후로, 이후로 이제 선생님 파이널 모의에서 어, 우리가 이제 뭐에 주안점을 둬야 될까? 어, 그래서 어, 선생님한테는 사실 이 구평이 매우 중요한 시험이 맞습니다. 물론 여러분한테도 매우 중요한 시험이지만 어,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제작하는 입장에서 어, 어, 구평에 대한 거를 어떻게 반영을 해서 당장, 그죠? 당장 오늘 저녁부터 어, 오늘 저녁부터 어, 선생님 문제를 제작하면서 어, 구평 반영을 해서 어, 이후로 만들어지는 모의고사들, 그죠? 어, 반영을 해서 또 파이널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어, 선생님이 또 계획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어, 백문이 브리의가 어, 풀어볼게요. 네, 오늘 총평 여기까지 마치고요. 어, 시험 보느라 고생 진짜 많았습니다. 어, 집중해서 어, 이, 그죠? 어,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사실 어, 이렇게 뭔가 현장감 있게 집중해서 하는 연습들이 어, 조금은 우리가 사실은 여러 번 했어야 되는데 어, 그걸 아마 지금 많이 못했을 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어, 그래서 그래도 구평은 어, 그래도 현장감 있게 아마 치른 학생들이 좀 더 많을 테니까 물론 온라인으로 치른 친구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어, 어쨌거나 어, 뭐든 어, 집중력계의 문제를 우리가 대했다라는 거 어,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을 어,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될 것 같아. 어, 그래서 구평은 사실 되게 소중한 경험이니까 그 감정, 내가 처음 맞닥뜨렸을 때 그 체감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해야 되는 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어, 시험 볼 때 이 문제를 처음 맞닥뜨렸을 때 어떤 감정, 어떤 부분이 어려웠고 거기서 막혔다. 하지만 그 막힌 위기를 나는 어, 그동안 공부했던 어떤 행동영역, 정관근이란 어떤 3원칙에 의한 물음에 의해서 어, 대화를 했더니 오우, 역시 잘 풀렸다. 아니다. 어, 대화를 시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었다. 그래서 틀렸다. 그치?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해설강에서 또 어떻게 어, 어, 보완을 해나가는지. 그런 감정들 요소들을 잘 어, 어, 노트로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시험지 자체의 번호에다가 적어도 될 것 같고요. 그치? 고런 연습, 고런 준비는 우리가 피드백을 좀 어, 잘하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총평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어, 바로 문항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